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현재 잠시 설명하면 오른쪽에는 이와 같이 내가 올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동영상도 여기 쭉 나열되어 있고 자신의 것도 역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제일 위에 상단의 화면이죠. 그리고 여기 구독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좋아요가 여기 보이죠. 그리고 여기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댓글을 달 수 있는 게 이렇게 편리한 점이 있는데 이러한 화면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러한 화면을 보이게 했다고 굉장한 신경질을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일개 개인이 거대한 기업체인 유튜브를 어떻게 보이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말이죠. 확대해서 볼게요. 이런 구조의 화면은 뭐냐면은 제일 위에 보시면은요. 잠시만요. 자, 여기서 여기 보세요. 여기 핵심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이게. 설정을 이렇게 해놔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일 위에 글자 보세요. 이게. 데스크탑 웹사이트로 리디렉션 되었습니다. 데스크탑 웹사이트라는 것은 컴퓨터에서 보는 그런 모양입니다. 컴퓨터에서 보는 모양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유튜브로 돌아가세요 했죠. 그래서 현재 이와 같은 화면이 신으면 모바일 유튜브로 돌아가세요. 이걸 터치하면 모바일 유튜브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했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줄였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제 기회에는 일반 사람들은 이와 같이 댓글을 달 수 있고 여기에 댓글을 달 수 있죠. 그리고 구독이 있고 좋아요 싫어했고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볼 수 있고 이런 구조를 좋아하는데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어떤 구조로 데스크탑으로 지금 다시 여기 조금 전에 위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 모바일 유튜브로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서는 모바일 유튜브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현재 왼쪽에 왼쪽에 아까 여기 쭉 있던 동영상이 아래로 다 내려갔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혹은 내 것도 뜰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뜰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아래쪽에 쭉 내려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구독이란 것은 어디 있냐면 이 구독 중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구독 혹은 구독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독하지 않을 때는 구독이란 글자가 뜨고 구독하고 있을 때는 구독 중이란 글자가 뜹니다. 저는 이분의 채널을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 중으로 뜹니다. 다음에 좋아요 싫어는 의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있죠. 좋아요 싫어요. 엄지척 이렇게 띄는 것은 좋아요. 이쪽에 있는 것은 싫어요죠. 이러한 화면은 모바일 모바일 앱에서 보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면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불편한 점은 뭐냐면 여기서 댓글을 달 수 없다는 겁니다. 댓글 다는 것이 여기 없잖아요. 보세요. 여기 어디에도 댓글 다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글을 한 것이 더 나을 때 되게 그래요. 이것은 설정은 자기 자신이 데스크탑으로 가고 싶을 때는 데스크탑으로 가고 아까 보는 것이 데스크탑이죠. 이와 같이 모바일 앱에서 보는 방식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앱에서 스마트폰에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러한 거대한 기업체에서 설정한 것을 일개 개인이 어떻게 바꾸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여기에 대한 시비를 걸어서 하도 기가 차서 제가 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